우리 헤어지자. 연애에도 값과 을은 존재한다. 야 니가 내 과제 내준다며. 안 돼! 너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혹은 줄 알아. 일단 얘부터 갖다 버리자. 너 이거 받은 후고 구남진 과제밖에 더 있어? 너 여기 줄 서 있어?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. 10번 안 와? 그냥 팔지 말까? 여기서 값은 너야. 안 팔게요. 왜요? 판매자 마음이죠. 오 잠깐! 누나 이 동네 맛집이란 맛집은 죄다 뽑아봤어요. 알만해요. 나 어때요? 지금 조절이 아니잖아. 바로 잘 봐주셔도 됩니다. 제가 한 번 더 빠져있어. 너의 목소리. 오늘의 목소리. 우선은 답변 blue가 지치미가 이 노래가 정방을 내버려진 상타이.